아미쿠스 아드 아라스 네, 아미쿠스 아드 아라스의 탄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음, 바로 그 탄생은 제가 만든 건 안 되지만 제가 찾았는데요. 그 라틴어 명언들을 보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치고 있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미쿠스 아드 아라스라고 해서 진짜 무독되고 사냥해 봐가지고 야, 아미쿠스 아드 아라스 그러니까 사냥을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럼 서드! 가라! 가라,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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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